좋습니다. 어떻게 구성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의 총론입니다. 로그 함수입니다. 로그 부등식입니다. 로그 부등식. 보세요. 로그 부등식은 로그의 진수 또는 밑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을 우리는 로그 부등식으로 합니다. 이런 꼴들을 말을 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로그의 밑을 갖게 하는 로그 함수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밑이 1보다 클 때는 어때요? 이렇게 됐을 때 밑이 진수끼리 비교하는데 진수가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밑이 1보다 클 때 증가함수니까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밑이 0과 1 사이면 어떻다? 얘가 이쪽이 큰데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왜? 감수함수니까. 이게 로그 부등식의 전체입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됐고. 그다음에 그러면 로그 부등식 풀 때는 이거 양양 나딜. 양수, 양수, 나딜. 이 조건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 써놓고 시작해. 그래서 밑을 갖게 할 수 있을 때는 바로 진수끼리 비교하면 돼. 비교하는데 어때요?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밑이 0과 1 사이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이겁니다. 이거 조심. 로그는. 그다음에 로그 AX의 꼴이 반복될 때는 치환이죠. 치환합니다. 그런데 이 T의 범위는 모든 실수. 이 X의 범위는 양수. A의 범위는 양수이고 1이 아니고. 이런 제한된 조건 반드시 명심. T는 모든 실수. 좋습니다.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양변 로그를 쳐서 끄집어 내리죠. 밑을 갖게 해서. 그렇죠.